오비맥주는 2일 임직원들로 구성된 나눔 봉사단이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30여 명의 나눔 봉사단은 이날 서울연탄은행에 천만 원 상당의 연탄 1만 2,500장을 기부하고 이 중 2천 장의 연탄을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 10가구에 직접 배달하여 따뜻한 점을 나눴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은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출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되며 적은 소득으로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폭염과 항파 속에서도 건강과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여름과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오비맥주 구자범 부사장은 연탄으로 힘들게 난방을 해결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 나눔을 지속할 것이라도 말하였습니다.